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흔히 타고 다니는 수용차에 관련된 표현 5가지 미드와 연관지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단어부터 가보시죠. 트렁크 좀 열어. 그렇게 해줄거지? 트렁크를 열다라고 할 때 오픈을 써도 되는데 Pop the trunk, 마치 팝콘이 팍 튀기듯이 문이 착 열리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다라고 할 때 팝을 쓰고 있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줄래? 트렁크를 열어주시면 제가 가방을 꺼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한테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을 하라 그랬어요. 물속에 빠져있는 차를 조사하면서 경찰이 하는 얘기입니다. 트렁크 문을 열기에는 압이 너무 높아. 트렁크 열어. 어? 거기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들어갈 수 있어. 빨리 열어. 그 독일인의 룸미러에서 동일한 립스틱을 발견했어. 차량 룸미러에 혈액과 머리카락이 있어. 납치범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로 지금 도망치면서 차 룸미러로 뒤쪽에 경찰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네 딸은 죽는 거야. 그 독일인의 룸미러에서 동일한 립스틱을 발견한다면 너네 딸은 죽는 거야. 그 독일인의 룸미러에서 동일한 립스틱을 발견한다면 너네 딸은 죽는 거야. 그 독일인의 룸미러에서 동일한 립스틱을 발견한다면 너네 딸은 죽는 거야. 지금 이 여자 배우가 자기의 아들인 앤즈를 차를 몰고 길에다가 버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애를 버리고 차로 달려오면서 이 룸미러에 비친 그 앤즈류의 얼굴이 계속 꿈꿀 때마다 보여.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모습이 차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난 일이야. 돌아가지 않아. 이제 그만할래. izin my rear view mirror and I'm not going back I'm done you should have a relationship rear view mirror relationship may appear closer then they actually are 역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남녀의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룸미러, 후방 지시경이 넌 있어야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관계들이라는 게 남녀의 그 관계들이라는 게 실제 걔네들이 있는 거리보다 가까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 사이드미러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있죠. 거울 안에 보이는 사물이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음. 그 얘기를 응용해서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윈시얼드라고 하고요.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 교통사고가 나서 그가 그 창을 뚫고 날아 나왔어요. 역시 교통사고 환자가 지금 병원에 실려와 있습니다. 두개골에 금이 갔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나왔다 하더군. 이 시체 이 남자가 앞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고? 가서 그 남자의 차를 찾아서 앞 유리창에다가 쪽지를 남겨야겠어. 하지만 그 희생자는, 피해자는 단지 앞 유리창에만 부딪힌 건데. 차의 앞 유리를 통해서 머리를 놓았다 이 말은 앞 유리에 부딪혀서 사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타고 있던 켈리가 앞 유리를 뚫고 나갔죠. 아 그냥 오다가 차에 펑크가 났어. 걔네들이 늦을 수도 있어. 차에 펑크가 났을지도 모르잖아. 펑크가 나다라고 할 때는 앞에 사람이 오고요. 동사는 get이나 have를 사용합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차가 펑크 났다 그랬거든. 지격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냐 이렇게 지격을 하겠지만 의욕을 하자면은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 괜찮아 그냥 타이어 펑크란 거야. Is everything okay? 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역시 관영적으로 이 표현이 똑같이 나가고 있죠. 차에 문제가 좀 있대. 심각한 건 아니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빵꾸래. 어서 다시 자도록 해. 지금 이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아빠가 나가니까 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Is everything okay? Yeah, she's just having a little car trouble. What serious is it? No, just a flat tire. Go back to bed. Is everything okay? Yeah, she's just having a little car trouble. What serious is it? No, just a flat tire. Go back to bed. 간단하게 차가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는 타이어 펑크가 있고요. 배터리 방전이 있잖아요. 배터리 방전이 되면은 출동기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점프를 댄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단지 점프만 받으면 된다고 했거든.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상대 차에 점프를 대주다라고 할 때 점프 대주다, 점프 하다를 점프다에 뒤에 다른 차가 오면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돼서 죽어있는 차를 점프다에 사다라는 것은 점프를 대서 차를 살려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뒤에 사람이 오고 점프다에스를 쓰게 되면은 의식을 되찾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스 가이슨인 앰뷸런스에 온 의료 요원들을 말하고요. 저는 그 앰뷸런스에 온 의료 요원들이 그를 살려낼 줄 알았죠. 의식을 되찾게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경찰이 목격자에게 묻고 있죠.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혹시 보셨나요? 그 사람 차 몇 번인지 저 몰라요. 차량 번호는 어떻게 됐어? 차량 조회 결과 나왔어? 줌인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당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줌을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번호판 좀 확대해 볼래? 그래서 제가 차량 번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번호를 가고 싶습니다. 저 이런 조회가 될 테니까요. BMW 740-2000-2003 디지털部, 교육실 날씨가 기능이 있습니다. BMW 740-2000-2003 디지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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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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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불가능력이 있습니다. BMW 740-2000-2003, 경찰이 지금 도주차량 조회하고 있는데요. 차량번호 7183을 포함하고 있는 연식 2000에서 2003년 사이에 BMW 740을 조회해봐. 차량번호가 KP919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철자를 KP9190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 그대로 민간인이 그렇게 읽고 있죠. 하지만 경찰이나 군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읽습니다. 통신병 나오신 분들을 아마 알텐데요. 군대에서나 경찰들은요. 무전을 할 때 어떤 철자라든지 숫자에서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부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Fnatic Code라고 하는데요. Fnatic Code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ABCD를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항만에서도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나토 버전의 Fnatic Code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King Peter 이렇게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식입니다. 영국식은 나토 버전의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가 아니라 Andrew, Benjamin, Charlie, David 이렇게 약간 다르게 갑니다. 지금 사람 이름인 Andrew, Benjamin, Charlie, David로 가는 게 지금 King Peter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지금 여기서는 영국식, 잉글리시 버전의 Fnatic Code를 사용하고 있네요. King Peter 어쩌고저쩌고 Ocean이라고 하죠. 나토 버전의 Fnatic Code는 JP 같은 경우는 Juliet, Papa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토 버전에서는 O를 Oscar라고 했는데 아까 영국 버전에서는 Ocean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해커스 토익 RC 정답을 부를 때 영어로 A, B, C, David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A, B, B, C, A, David 이렇게 말이죠. 토익 책에서도 David 이걸 쓴 이유가 바로 잉글리시 버전의 Fnatic Code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D라고 하면 이게 B하고 발음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컨테이너 버전은 나토 버전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를 쓰고 있습니다. 줄리엣 파파, 파파를 쓰는 것은 나토 버전이고요. 방금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파파라고 하지 않고 Peter, Peter라고 불렀었죠? 피터. 킹, 피터 이렇게 가네요. 킬로파파로 갔으면 나토 버전이고요. 킹, 피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잉글리시 버전입니다. 킹, 피터, 킬로파파. 킹, 피터 또는 킬로파파 이렇게 들릴 겁니다. 라이점스 플레이트 킬로파파로 갔으면 나토 버전이고요. 차량 번호가 O, B, 어쩌구 이렇게 간다면 나토 버전으로 읽으면 오스카 브라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잉글리시 버전은 오션 벤즈민 오스카 브라보 지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은 은색 쉐벌의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O, B, E, 어쩌구 나머지는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오스카 브라보 오션 벤즈민 이 포네틱 코드 같은 경우는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요. 통신병 제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나토 버전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항만 쪽에 계시는 분들,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항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나토 푸네틱 코드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죠? 재미삼아 미드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5개 어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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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